하... 핑퐁이님 초코비 후원 감사합니다 핑퐁이님 초코비 후원 감사합니다 하... 씨... 진퉁초코비다 이거 와 이거 비싼건데 이거 맛은 있는데요 비싸가지고 못먹습니다 아니 이거 양은 별로 없는데 가격 더럽게 비싸 진짜 더럽게 비싸요 그래서 마카롱 같아요 이거 마카롱 같아가지고 못먹어요 안먹어요 좀 핑퐁이님 손바닥 사탕 후원 감사합니다 손바닥 사탕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작품 심상한 시간인데 9시 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반 왜냐면은 초코비 빨아야되거든요 초코비 빨아야되거든요 여기 초코비를 사면은 스티커를 주네요 초코비를 사면은 스티커를 주네요 세상에 예전에 그 포켓몬 띠부띠부실마냥 이런걸 줍니다 주네요 그리고 이거 이거 봉지를 뜯었는데 봉지 이만에 봉지 요만하고 안에 이정도 들어있어요 원본 과자 크기가 이런데 여기에 봉지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개 작아요 진짜 개 작아요 개 작아 이거 얼마 써있는지만 보고 먹은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라 그랬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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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진짜? 1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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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,000원이래 이게 3,000원이래 마카롱 마카롱 아냐 마카롱? 마카롱보다 더 비싼거 같은데 왕녀 맛은 있다 맛은 개 쩐다 이래서 주면은 먹는데 내 돈 주고는 안 사먹어 초코비만큼 사랑해 아 저 말 딱 맞네 아 진짜 이거 너무 비싸다 근데 제가 돈 주고 절대 안 사먹는게 몇개 있어요 내 돈 주고 안 사먹는거 하나가 마카롱이고 하나가 충무김밥이야 충무김밥 그리고 초코비도 있었네 원래 저 초코비가요 포장이 한글패치가 안됐었어요 저 제발 늙지 진짠가 Grade 딱 ех late tried 한글자막 by 한효정